세 번째 이야기 이 다음에 크면 아빠처럼 크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아이에게 들려주면 좋아요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큰 손을 갖게 될 거야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큰 발을 갖게 될 거야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키가 클 거야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수염이 날 거야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안경을 쓸 거야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신문을 볼 거야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양복을 입고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회사에 갈 거야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엄마랑 결혼할 거야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엄마랑 결혼할 거야